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2021년 제2회 산업안전기사 필기기출문제 중에서 세 번째 과목인 기계위험방지기술 문제를 저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41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보일러 수위가 이상현상으로 인해 위험수위로 변하면 수위라고 나왔네요. 자급자가 쉽게 감지할 수 있도록 경보 등 경보음을 바라고 자동적으로 급수 또는 단수되어 수위를 조절한다. 문제에서 답이 다 나와있네요. 고저수위조절장치입니다. 답은 고저수위조절장치인데 보일러가 나왔으니까 보일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던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보일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했습니다. 간단하게 여기에 통에 물을 받아서 이렇게 가열해서 증기를 끌고 가서 난방에 활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편하다 그랬죠. 이건 지금 저와 공부할 때만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디 가서 보일러라고 얘기하시면 안됩니다. 여기에서 보일러는 두 가지를 우리 크게 공부를 했습니다. 보일러에 이상현상이 있었고요. 그리고 방어장치가 있었습니다. 이상현상부터 한번 정리해볼까요? 순수한 전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에 어떤 물방울이 섞여 나올 수 있다 그랬죠. 물방울이 섞여 나오면 이거 플라이밍이라고 부른다 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거품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이 거품이 나오면 포밍이라고 하는 거죠. 포밍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이런 것들이 이 관을 따라서 이동한다. 이러면 이제 캐리오버가 되는 거죠. 이거 외에도 워터해머라는 게 있었습니다. 물 망치라고 그랬죠. 물이 이동하면서 안에 기포가 생기고 이것이 관 벽을 때려가지고 밖에서 들을 때는 땅땅 하는 망치 소리가 나는 워터해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워터해머까지 해서 이 네 가지를 우리는 보일러의 이상현상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방어장치는 여기 막혔을 경우에는 이게 계속 전기가 발생하게 되면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기화현상에서 부피 팽창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팽창에 의한 폭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에 안전벨버를 쉐이프트 밸브를 하나 설치를 하죠. 이걸 압력을 밖으로 방출한다는 의미에서 정확한 방어장치 명칭은요. 압력 방출 장치라고 얘기 안 되어 있습니다. 안전벨버를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방금 문제에서 나왔던 수위가 올랐을 때는 자동으로 잠기고 또 아래로 내려갔을 때는 자동으로 또 공급이 되고 하는 수위 고저 높낮이죠. 고저 수위 조절 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이 번호연소를 차단시키는 것 번호연소를 차단하게 되면 안에 압력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제한되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압력 제한 스위치라고 얘기합니다. 압력 제한 스위치가 하는 일이 뭐냐? 번호연소를 차단시켜주는 일을 하죠. 이렇게 알아두시고 화염 검출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상현상 4가지와 방어장치 4가지로 정리하시면 보일러에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다 정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고저 수위 조절 장치죠. 답안은. 42번입니다. 프레스 작업에서 제품 및 스크랩을 자동으로 위험한 게 밖으로 배출하는 배출 장치다. 그죠. 틀린 것은 어느 것이냐 했습니다. 피드가 나오는데 이 피드는 뭡니까? 공급해 주는 장치죠. 그죠. 그래서 공급 장치 또는 송급 장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틀린 것은 바로 1번이네요. 그죠. 키커. 우리가 축구할 때 공을 차는 사람을 키커 이렇게 얘기하죠. 차서 밖으로 내보내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죠. 그래서 키커는 배출 장치가 맞습니다. 우리 이젝터 버튼이 있죠. 시디론 같은 거 밖으로 빼낼 때 이젝터 버튼 누르면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배출 장치에 들어가겠죠. 공기 분사 장치도 공기를 쏴서 밖으로 내보낼 때 사용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피드는 공급하는 송급 장치 이렇게 이동시켜주는 장치 이래 본다면 나머지는 다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장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잘 나오는 문제는 아닌데 프레스 쪽에 보시면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피드도 각종 앞에 말이 붙어서 무슨 무슨 피드 이렇게 나오죠. 그죠. 43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은 로봇의 작동 범위 내에서 그 로봇에 관하여 교시 등 작업을 행하는데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 중에서 가장 제가 많이 강조하고 가장 먼저 시작했던 게 뭐였습니까. 바로 이 로봇이었죠. 그죠. 왜냐하면 가장 간단하고 출제 빈도가 가장 높다 그랬습니다. 외제 매니아. 기억나시나요. 외제 매니아.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로봇은 아직도 외제를 선호하는 매니아가 많다. 암기법입니다. 외부 전선 제동 장치 매니플레이터. 특히 매니플레이터는 로봇 중에서도 어느 부품에 해당되죠. 사람의 팔에 역할을 하는 게 매니플레이터라고 했습니다. 이걸 알아두시면 예를 들어서 공기 압축기의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매니플레이터가 어쩌고 저쩌고 말이 안 되죠. 그게 답이죠. 이렇게도 활용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세 가지. 자, 찾아볼까요. 과부하 방지 장치가 왜 여기에 나옵니까. 그죠. 과부하 방지 장치는 양중기로 가야 됩니다. 압력 제한 스위치가 나오네요. 그죠. 압력 제한 스위치는 방금 앞에서 봤던 보일러에 나와야 되죠. 이건 또 보일러에서 번호 연수를 차단하는 게 압력 제한 스위치라고 했죠. 외부 전성 하는 게 여기에 해당되네요. 그죠. 외제 매니아일 때. 지금 해당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해당되는 것을 고른 것을 찾는다. 그죠. 과부하 방지 장치도 과부하 방지 장치와 같이 양중기의 방어 장치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